손 씻고 한 잔 해? 괜찮으세요? 오빠, 이 아저씨 누구야? 누구시지? 아, 여기 왔어요 들어오세요 예, 예, 형님, 이거 저보세요 우와, 안 깨졌다 나중에 또 봬요 외상이요? 아, 그리워 난 동생 있는 것도 참 알았네 내가 걔랑 다 익히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재구 삼촌 갔으면 좋겠다 재구 씨는 집이 어디예요?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집에 있게 하면 어떻게 해 재구 삼촌은 거 아냐고 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나갑니까? 날 그렇게 싫어하면 나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끝까지 глаза 지민이 ashes 끝까지 Colins